김하인쌤의 자기전 민법학문제 시간입니다. 시효치득할 수 없는 걸 물어봤죠? 1번이 정답이죠. 시효치득은 10년, 20년 점유할 수 있어야 되죠.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저당권이라는 이 권리를 시효치득할 수 없습니다. 2번 지효권도 계속되고 표현되면 가능하죠. 3번 재산권은 점유하는 권리라 가능하고 4번 국가재산이지만 일반재산은 공공목적에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5번 성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래도 사적거래 가능하니까 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 저당권입니다. 2차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강의 우주 최강강의법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클릭하시면 좀비 기출 특강, 기본편, 실전편, 병행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굿나잇!